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an 네 안녕하세요 미라술 스페인어 술입니다 오늘 함께 볼 표현은 뭐 뭐라고 하더라 뭐 누가 그러던데 사람들이 말하던데 뭐뭐래 라고 이렇게 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어떤 말을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느낌이에요 뭐뭐라고 하던데 뭐뭐래 자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번 표현부터 볼게요 시작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첫번째 예문 한 번 더 이거 진짜 그냥 한국어로 해석하실 때 내일 비온대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비온다 그러던데 이런식으로 두번째 예문 볼게요 시작 세디세께 애가에 수나치 가브리야한테 한 번 더 세디세께 애가에 수나치 가브리야한테 자 여기서도 개는 그 여자애는 되게 똑똑한 애래 라고 그냥 모모래 이렇게 말 전하듯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밑에 설명에도 써놓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세디센 이렇게 복수형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냥 세디세 라고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너무 디센을 너무 쓰고 싶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세를 빼시고 그냥 그냥 Dicen que mañana va a jover Dicen que 애가에 수나치 가브리야한테 하시는 건 OK 입니다 자 오늘의 표현 뭐뭐라고 하던데 그쵸 잘 응용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. Chau chau